자동차 운행 중 분홍색, 녹색, 노면 색깔 유도선, 분홍색은 진행 방향의 중앙선에서 멀리 떨어진 쪽을 안내하고, 분홍색은 우회전 시 따라가는 선을 뜻합니다. 녹색은 진행 방향의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을 안내하고, 녹색은 좌회전 시 따라가는 선을 뜻합니다.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아주 많이 궁금했는데,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님께서 세계 최초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셨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자동차 운전할 때 더욱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노면 색깔 유도선 아이디어를 제안하시고 적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관련 영상은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. 노면 색깔 유도선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90%에서 50% 감소한 확실한 효과가 있었는데도 포상을 단돈 10원도 못 받으셨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.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국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신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님께서 훈장과 포상금을 드리고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님께서 더 높은 직급으로 진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이썬이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모두 항상 만사형통하시고 항상 건강, 행복, 사랑, 돈이 모두 넘치는 인생을 사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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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